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공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소프트웨어 설계 첫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첫번째 시간에는 요구사항 확인 파트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 첫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번 시간 다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1번에서 4번까지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 대상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플랫폼 기능, 플랫폼 성능 특성, 운영체제, 네트워크, DBMS, 비즈니스 융합 이렇게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이것만 공부를 바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전에 어떤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좀 있어야 됩니다. 비중공학 하신 분들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출판 교재 말씀을 드리구요. 소프트웨어 설계 출제 기준, 필기 출제 기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을 하나 만든다,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든다. 그러면 그 어플을 만드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 절차 중에서 설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우리가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과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 전체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아, 그 중에서 우리가 설계 단계를 이제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컴퓨터의 구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시스템을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 분석부터 실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 출제되는 내용인데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의 성능 특성까지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죠. 교재는 정보와 기술 연구소에서 출판한 NCS 정보처리 기사 필기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재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정보처리 기사가 기존 출제 기준에서 현재 출제 기준에 바뀐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NCS 기반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NCS 기반으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럼 NCS가 뭐냐? 자,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요구되는 능력이라면 지식도 있을 거고요. 기술도 있고 태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 싶다.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해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각 부문별로 해서 수준별로 수준별이라면 어떤 직무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 다 다르겠죠.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사원하고 팀장급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또 달라질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체계화를 해두었습니다. 체계화를 해두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자, 그 내용들이 정보처리 기사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CS, 국가에서 미리 정해뒀습니다. 자, 정해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는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교재에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 자, 교재가 전공자 위주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용들은 강의 중에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설계 출제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설계 출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요구사항 확인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 현행 시스템 분석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각각의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구사항 확인, 그리고 화면 설계, 어플리케이션 설계,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를 지금부터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나는 개발팀 팀장이다. 여러분들이 개발팀 팀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조금 전 고객만족팀으로부터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고객만족팀에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그런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고객만족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어떻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정보. 자, 고객정보 중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주문정보를 추가해서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고객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럼 주문을 받겠죠. 자, 주문정보도 쭉 받습니다. 그러면 1번 주문, 2번 주문, 3번 주문 쭉 리스트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면 보기 좋게 보고서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자, 보고서 형태로 출력이 되면 상급자에게 좀 더 편하게 본인의 업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결과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첫 번째 절차는요.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설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능과 구조를 체계화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 구체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설계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자,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죠. 각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현 단계. 설계가 끝나면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제 코딩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C 언어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자바 언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선정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명세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 단계가 이제 구현 단계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단계가 있어요. 테스트. 자, 테스트를 해줘야겠죠. 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요구사항에 맞게 작동을 하느냐. 테스트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전달이 되겠죠. 프로그램이 전달이 될 겁니다. 전달되면 끝나느냐. 아니죠. 유지보수 해줘야겠죠. 유지보수.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계속적으로 패치를 이제 프로그램이 공개가 됩니다. 패치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그 보안 프로그램을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 유지보수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발 절차 중에서 일단은 이번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학습할 내용은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큰 숲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큰 숲을 일단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구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단계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머리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십시오. 컴퓨터의 구성 요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관련된 자의증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딱딱한 제품을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는 부드러운 제품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한 번 생산되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은 한 번 생산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거나 새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생산 후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 프로그램들,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수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제품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는 한 번 생산이 되면 바뀌지 않는 딱딱한 제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본체가 있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키보드는 입력 장치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장치가 되고 모니터와 프린터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출력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출력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 장치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다음 본체. 자, 본체가 중요하죠. 자, 본체 내에는 프로세서, CPU, 뭐 중앙처리 장치 다 같은 뜻입니다. 자,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 주기억 장치. 자,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자, 뭐 차이점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기억 장치가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프로세서는 이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처리. 그래서 1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1과 2라는 데이터는 데이터는 보조기억 장치 혹은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더해라 했을 때 이 처리하는 것은 CPU가 하는 겁니다. CPU.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프로세서, CPU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프로세서가 빨라야만 처리 속도가 더 이제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이제 그런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억 장치들은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램이라는 주기억 장치도 있고 롬이라는 기억 장치도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조기억 장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자, 여러분들 본체를 한번 열어보시면 열어보시면 이런 기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기판이 하나 있고요. 기판 내에 CPU, 중앙처리 장치, 프로세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도 하드디스크 좀 묵직한 그런 장치가 이렇게 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는 자기 디스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자성을 띈 디스크가 여러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럼 이게 고속으로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을 수 있는 장치가 하드디스크가 되는데 자세히 한번 길을 기울여 보시면은 하드디스크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게 고속으로 회전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를 이용한 SSD 자 SSD를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회전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드린다라면 SSD는 프로세서라든지 주격장치처럼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열어보시면 이렇게 기판에 여러가지 장치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로 되어 있고 회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고속이고요. 그 대신 비용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비용도 비싸고 속도는 그 대신 빠르다. 비용이 비싼 대신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 속도는 느리다. 그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보조기업장치들도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좀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판이 되는 거예요. 큰 판이 있습니다. 그게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구성요소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제가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게 딱딱한 제품이구나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아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제품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의 구성요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붙었는데 자 시스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상호 관련된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체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라고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이런 장치들이 상호 관련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상호 관련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합되어 있죠. 컴퓨터의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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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컴퓨터라고도 하지만은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렇게 또 부릅니다. 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을 말씀을 드릴 건데 보건복지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별다른 뜻이 아니고요. 자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보에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조직화된 체계 기계라면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 이건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이런 목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시스템은 좀 더 큰 개념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정보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규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아시겠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보건복지휘부에서는 왜 만들었을까요.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준화. 표준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관련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기존에 노인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이 A 형태로 해서 업무 처리를 했어요. 그럼 후임자가 이 내용을 인수인계 받겠죠. 그런데 사람끼리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습관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인수인계가 될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또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 다른 사람이 또 인수인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대로 또 업무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B와 같은 형태로 결과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후임자가 바뀌면 C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기로 작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의 일정한 양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사 포스트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생성하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일부 입력을 하는 그 포맷 있죠? 그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준화죠. 표준화 시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든 어디서 처리를 하든 표준화해서 결과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업무들을 분석하고 단위로 하는 이런 표준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업무 처리의 간소화, 효율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소화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 시설 내에 수기문서를 관리하고 복잡한 업무 처리를 간소화를 할 수가 있다. 자동으로 또 수행할 수도 있다. 또 중복을 반지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데이터를 제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간소화, 효율화하는 목적도 있고요. 외부 제출 자료 작성의 편의성,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서식을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리한 결과를 상급자한테 보고를 할 때 혹은 다른 부서에 전달할 때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겠죠. 그 양식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공을 해줍니다.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해주고 여기서 데이터만 입력하면 보고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출 자료 작성의 편의성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 시스템. 웹으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점이 뭐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 이용할 때 그리고 기사 포스터 사이트 이용을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만 있으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 기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스템 도입 시 별도의 시스템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이용할 때 시스템 관련된 설치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죠.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시설 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시스템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복잡한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내부적인 어떤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행정 업무, 회계, 인사, 급여, 세무, 자산, 후원금품 관리한다, 시군구에 보고한다. 이런 행정 업무가 있을 거고요. 통합 이력, 대상자 관리하고, 사업 계획,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상담, 사례 관리. 이런 통합 이력, 행정 지원 업무, 시설 평가 정보, 시설 안전 점검 결과, 지역아동 실태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행정 지원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업무들, 내부적으로 업무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 업무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고요. 대민 서비스,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알림을 본다든지 열람할 수 있고 어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대민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요. 업무 종사자, 민간인들, 관련 업체 사람들 이런 시설 종사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종사자 서비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계 기관들이 있겠죠. 여러 부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부처들도 서로 보고를 받고 보고하는 그런 연결이 또 필요할 겁니다.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조금 전 잠깐 말씀을 드렸죠. 회계, 인사, 급여, 이런 행정 업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 세무, 이력, 시공구 보고, 평가 관리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보시스템에서 이런 기능들을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라면 존표의 입출력, 검색, 보고서 출력, 거래 내역 관리, 예산 관리 이런 것들이 회계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회계 기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업무를,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설계하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교재 잠시 한번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 현행 시스템 분석이라고 해서 표 1-1,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요구사항 확인 현행 시스템 분석해서 능력 단위 요소,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수행 중거 해서 1-1, 1-2, 1-3에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 기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NCS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NCS 기반으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현행 시스템 분석하는 것을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을 하는데 이게 실무에서, 현장에서 현행 시스템을 진짜 분석을 하려면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겠죠. 배우게 되면 1-1, 1-2, 1-3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죠.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데 이 내용은 실기 출제 기준이에요. 필기는 조금 다릅니다. 실기 출제 기준이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행 시스템의 적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이유 현재 시스템, 어떤 A라는 업체에서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시스템의 개념, 정보 시스템 개념 아시겠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예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일단 하는 거죠. 분석을 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관련된 정보 시스템 그 시스템을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하면 아, 앞으로 운영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면 일단 현행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하려면 이런 지식과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개발하고자 하는 운영 소프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행 시스템의 적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개발 범위와 향후 개발된 시스템으로의 이행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측정하겠다라는 것이 실기 출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필기는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필기하고 실기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운영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개발, 설계,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건데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좀 배웠어요.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제품들 그게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게임, 운영체제, MS 오피스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응용이라고 붙었죠. 응용. 응용은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운영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자라면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자라면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운영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게임, MS 오피스, 알집이라든지 바이러스 검사하고 바이러스 삭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운영체제 위에서 모두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운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현행 시스템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필기 출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필기 출제 기준은요. 플랫폼 기능 분석, 플랫폼 성능 특성 분석, 운영체제 분석, 네트워크 분석, DBMS 분석, 비즈니스 융합 분석이 출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이유는 조금 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운영 소프트웨어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목적이 되는데 그 대상, 그러면 현행 시스템에 어떤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의 성능, 그리고 성능 특성, 그리고 운영체제, 네트워크, DBMS, 비즈니스 융합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기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플랫폼 기능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플랫폼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설명하시겠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 자격증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플랫폼의 개념이 있죠. 그것까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조입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iOS가 있고요. 그 다음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PC에서 쓰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보통 이용을 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에서는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구글에서 만든 것과 애플에서 만든 이런 운영체제가 나뉘게 되는데 그럼 각각의 운영체제의 어떤 구조가 있겠죠. 내부적인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조다 그렇게 부릅니다. 플랫폼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정의와 개념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사지선다형의 방식이기 때문에 개념과 정의를 한 3개 정도는 만든 것을 주고 하나는 다른 것을 주면서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학습을 하실 때 무조건 다 암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으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하더라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머리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일반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랫폼의 개념은 뭡니까?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 승강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이 되는 모듈.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이 되는 모듈. 기반이 된다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기반. 플랫폼은 기반입니다. 기반. 토대. 기반. 토대. 플랫폼의 개념은. 보세요. 이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이죠. 이게 기반이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기반 토대 위에 안드로이드 어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어플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행 시스템 분석을 할 때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의 성능 특성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 대상이 뭡니까?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토대가 되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이 되는 모듈이다. 모듈은 하나의 단위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만약에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기능이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개발을 할 때 이걸 통으로 다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계산기를 만든다면 이것을 다 합쳐주면 계산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계산기에서 어떤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또 이 모듈을 가지고 와서 추가되는 기능만 더해주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모듈이 있으니까 모듈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듯이 만들어주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영역에서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듈이 하나의 단위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반이 되는 어떤 단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라고 할 수 있고요. 제품, 서비스, 자산, 기술, 노하우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기사 퍼스트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버. 우버는 교통 플랫폼이죠. 에어비앤비는 숙박. 카카오톡은 메신저로 시작을 해서 게임, 상거래, 결제까지 여러 영역에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보도록 하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데 쓰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말한다. 자 이것도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데 쓰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말한다. 뭐 2번, 3번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4번은 엉뚱한 것을 주고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쉽게 하고 한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언제 어디서 실행시키더라도 손쉽게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결합체를 의미한다. 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제 기능과 성능을 특성을 분석을 해서 어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A라는 게임 만들었습니다. A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 LG에서 만든 스마트폰 이 각각의 스마트폰이 플랫폼이 동일하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실행이 되고 여기서도 실행이 되겠죠. 자 이 시스템을 다시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 동일한 플랫폼이 있다면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실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개발을 쉽게 하고요. 개발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한 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플랫폼에서는 언제 어디서 실행시키더라도 손쉽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결합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바 플랫폼 단넷 플랫폼 이건 뭐 개발 플랫폼을 뜻하는 건데 다음에 자바라든지 단넷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면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모바일 플랫폼은 여러분들 항상 접하기 때문에 잘 아시죠. iOS, 안드로이드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해야겠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능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비용이 감소가 된다.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 플랫폼이 없다면 플랫폼이 없으면 스마트폰 회사 기종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각각을 다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왜? 플랫폼이 다 다르니까. 그죠? 삼성에서 만드는 운영체제가 있고 LG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있다. 그러면 그 운영체제 플랫폼이 맞도록 다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개발 비용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안드로이드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iOS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개발을 한다면 비용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비용 감소되고 운영 비용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동일한 플랫폼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한다. iOS 충성도 높죠. 안드로이드 플랫폼 각각의 커뮤니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또 유발을 하게 되고요. 소프트 개발의 생산성을 또 향상시킵니다. 개발 비용이 감소가 되는 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기본 토대가 되는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위에 올려지는 어플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플랫폼 기능 특성 확인 방법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플랫폼의 기능 특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능 테스트하면 됩니다. 현재 시스템 플랫폼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 각각의 기능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기능이라면 보안 관련된 기능 중요하죠. 보안 관련된 기능이 있을 거고요. 안드로이드 웹 사이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안드로이드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능들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 인터뷰, 현재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능의 불편함을 인터뷰한다. 그리고 문서 점검, 현재 시스템의 플랫폼과 유사한 플랫폼의 기능 자료를 또 분석을 한다. 이런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두 번째 플랫폼 성능 특성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에서 플랫폼의 성능 특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 현재 시스템에 구성된 플랫폼의 성능을 분석을 해야 현재 시스템의 플랫폼의 성능을 분석을 해야만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능 분석을 해야만 이게 플랫폼이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용자 요구사항 중에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는 현재 시스템의 플랫폼 성능이 느려서 제기되는 요구사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를 측정을 하려면 성능을 특성을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의 성능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능 테스트 성능 특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가 되고 조금 전에 기능 테스트는 플랫폼의 기능 특성을 확인할 때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현재 시스템 플랫폼을 대상으로 성능 부하 테스트를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얘기에요. 부하를 줘서 문서 점검 현재 시스템 플랫폼과 유사한 플랫폼의 성능 자료를 분석을 한다. 사용자 인터뷰 현재 시스템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의 출제 기준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아셔야 되죠. 그리고 시스템 기본적인 개념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첫 번째 플랫폼의 기능 두 번째 플랫폼 성능 특성 이것을 각각을 분석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학습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영체제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